CJ대한통운이 베트남 저비용 항공사와 손잡고 항공 물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비에젯 항공과 전략적 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에젯 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 한국에서 미국 노선에 대한 항공화물 공동 영업을 진행합니다. 또 양산은 베트남 현지 항공터미널과 화물기 공동 운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품들과 화물기 공동 운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합니다.